군의군이 지난 한 해 지역 초중고등학교 급식시설 개선과 정보화 사업에 쓴 돈은 2억 원이 조금 넘습니다. 교육 예산 비중이 전체 예산의 고작 0.07%로 전국 지자체 가운데 끝에서 세 번째입니다. 같은 기간 대구 중구의 교육 관련 투자액은 3억 원이 채한데 교육 예산 비중이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낮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구 의원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구, 경북 지자체들이 초중고등학교 교육 투자에 여전히 인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대구 8개와 경북 23개 지자체 평균 교육 예산 비중은 각각 0.45%와 0.51%로 전국 평균 0.99%를 훨씬 밑돌았습니다. 교육 투자는 복지와 더불어 21세기 지자체 수준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인 만큼 지역 주민을 위해 관련 예산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지방 자치단체의 교육 예산 투자는 지역 주민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수요를 반영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잣대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자체와 지역 교육층의 중복 투자를 막기 위해 효율적인 예산 배분 방언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TV 정서욱입니다. TV 정서욱입니다.